안녕하세요 동샘이에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중군호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.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첫번째 난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쉽게 설명하니까 따라만 오세요. 자 그럼 시작합니다. 이중근호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 알아보죠. 루트 안에 이와 같이 루트가 또 있는 것이 이중근호예요. 그런데 앞에 있는 수가 이와 같이 P plus Q, 어떤 측정한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, 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그 수들의 곱일 때 이것은 루트 P plus minus 루트 Q가 된다는 거죠. 이 조건은 조금 이따 볼게요. 왜 그러냐. 루트, 이것은 하나의 수예요. 그런데 이 수가 P plus Q가 되고, 또 이 수가 P 곱하기 Q가 된다면, 이것은 P는 루트 P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, Q는 루트 Q의 제곱.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Q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P 루트 Q. 자, 잘 보면 완전제곱식이죠. 루트 P plus 마이너스 루트 Q의 완전제곱. 그러니까 이것은 루트 P plus 마이너스 루트 Q의 완전제곱. 그래서 제곱이 루트를 벗겨서 루트 P plus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는 거예요. 자, 조건보죠. 0보다 크다는 것은 실수가 되기 위한 것이고, P가 Q보다 커야 한다. 큰 것을 앞에 써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수잖아요. 그러니까 작은 것을 앞에 쓰면 뺄셈일 경우, 작은 것을 앞에 쓰면 음수가 돼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양수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루트 P, 큰 것을 앞에 쓰고, Q를 작은 것을 뒤에 쓰는 거예요. 뺄셈일 때만, 덧셈일 때는, 플러스일 때는 관계없죠. 자, 그럼 예를 봅시다. 루트 8 플러스 2루트 15가 있다. 자, 이걸 풀어보죠. 그러면 합해서 8이 되고 곱해서 15가 되는 수를 생각해야 돼요. 자, 그럼 뭐가 있을까? 3 플러스 5가 8이죠. 또 3 곱하기 5가 15예요. 그래서 이 결과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5. 자, 이건 플러스니까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수도 관계없어요. 자, 반면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봅시다. 이 경우를 봅시다. 자, 마찬가지로 합해서 5가 되는 것, 곱해서 6이 되는 것. 금방 알 수 있죠. 2 더하기 3은 5, 2 곱하기 3이 6. 그런데 이건 빼기잖아. 그러니까 2를 먼저 쓰면 안 돼요. 그러면 음수가 되버려요. 그러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예요. 자, 몇문지 더 봐야겠죠. 예제 풀어보죠. 루트 7 마이너스 4 루트 3. 자, 여기 4가 되어있으면 안 되죠. 자, 4는 2 곱하기 2니까, 2는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들어가면서 곱하기 4.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2 루트 12. 자, 그러면 더해서 7이 되고 곱해서 12가 되는 것. 4하고 3. 그래서 4 더하기 3은 7. 4 곱하기 3은 12. 그러니까 이것은 루트 4 빼기 루트 3. 그런데 루트 4가 2니까, 2 마이너스 루트 3. 자, 그리고 다음. 자, 루트 2 플러스 루트 3. 자, 2가 없지요. 그러니까 2로 나눠요. 자, 그리고 나누었으니까 곱해주면 돼요. 곱하기 2. 그러면 루트 2 분의 4 플러스 2 루트 3. 그러면 합해서 4 곱해서 3. 자, 그건 3이 1이면 되죠. 3 더하기 1이면 4. 3 곱하기 1이 3. 그러면 루트 2 분의 루트 3 플러스 1. 자, 이것은 유리화해서 2 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어요. 자, 그리고 루트 9 마이너스 56. 루트 56. 자, 이것은 56에서 밖으로 충분히 뺄 수 있어요. 자, 56이 4 곱하기 14이니까, 4를 밖으로 빼서 2. 그래서 루트 9 마이너스 2 루트 14. 자,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 해서 9가 되는 것. 자, 7 더하기 2. 그런데 곱해 줘도 7 곱하기 1을 해도 14. 그러니까 7과 2.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. 자, 루트 9 마이너스 3 루트 8. 자, 이것은 3을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3이 넣어지면서 곱하기 9. 그래서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72. 자, 그 다음에 앞에 2가 있어야겠죠. 그런데 72는 4 곱하기 18 이니까. 자, 4가 밖으로 나와서 2. 그래서 루트 9 마이너스 2 루트 18. 자, 이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바로 여기로 넘어와도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합해서 9가 되는 것은 얼마? 6 더하기 3. 그리고 6 곱하기 3을 해도 18. 그러니까 이것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. 연습문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세요. 자, 해보시면 설명할게요. 루트 6 마이너스 4 루트 2. 자, 4는 2만 남겨놔야죠. 자, 4가 2 곱하기 2니까. 자, 2가 하나 들어가서 곱하기 4. 그래서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8이 되죠. 자, 그러면 6은 4 더하기 2. 그리고 8은 4 곱하기 2 되네요. 그래서 이것은 2 마이너스 루트 2. 다음, 4루트 4 플러스 루트 7. 자, 앞에 2가 없죠. 꺼낼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이럴 때는 2로 나누어져서. 그리고 2를 곱해 줘야 되죠. 그래서 루트 2 분의 8 플러스 2 루트 7. 그러면 8은 7 더하기 1. 자, 7 곱하기 1은 7. 그러니까 루트 2 분의 7 루트 7 플러스 1. 그런데 유리화에서 2 분의 루트 14 플러스 루트 2. 자, 루트 8 플러스 루트 28. 여기에는 28에서 충분히 밖으로 나올 게 있죠. 자, 4 곱하기 7 이니까 4가 나와서 2가 되겠네. 그래서 루트 8 플러스 2 루트 7. 그러면 8은 7 플러스 1. 7은 7 곱하기 1. 자, 7이 1이면 되겠네요. 그래서 루트 7 플러스 1. 자, 그리고 마지막. 루트 12 마이너스 3 루트 12. 자, 3은 필요 없죠. 그러면 집어넣어 줘야 돼요. 그래서 곱하기 9. 루트 12 마이너스 9 곱하기 12 하면 108. 자, 다시. 108은 4 곱하기 27 이니까 4가 밖으로 나와서 2가 되죠. 그래서 루트 12 마이너스 2 루트 27. 자, 그러면 12는 9 더하기 3. 그리고 9 곱하기 3을 하면 27. 딱 맞네요. 그래서 루트 9는 3.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3. 이렇게 연습문제 풀어봤어요. 필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, 학생분들이라면 두 번 이상은 보시기 바랍니다.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. 교과서나 문제집에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. 숙련시키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 동생은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